엄마가 해주면 뭐든지 뭐든지 맛있어 포근포근 김치찌개 밥 한 그릇 뚜껑 짭짜로 한 고등어 자반에 밥 한 그릇 뚜껑 싱싱한 상추쌈에 밥 한 그릇 뚜껑 엄마가 해주면 밥맛이 밥맛이 꿀맛 엄마가 해주면 뭐든지 뭐든지 맛있어 포근포근 김치찌개 밥 한 그릇 뚜껑 짭짜로 한 고등어 자반에 밥 한 그릇 뚜껑 싱싱한 상추쌈에 밥 한 그릇 뚜껑 밥 한 그릇 뚜껑 엄마가 해주면 밥맛이 밥맛이 꿀맛 ires 밥 한 그릇 뚜껑 밥よね 밥 한 그릇 뚜껑 안무